제 라이저 왜이렇게 잘해보이냐 저 챌린저 마크 아닌가 시즌3 아 진짜요? 저분 프로였어요? 전프로들 다 여기 맞네 전챌린저랑 박정우님도 다이아3 아닌가? 여기가 무간지옥인가봐 진짜 이분 정글의 장점 발기가 빠르다 아군이 타냈습니다 아군이 타냈습니다 비싼 영 그냥 휴대가 터졌는데? 진정한 휴대가 터졌는데? 아 뭐야 Q가 왜 이리로 나가지? 야 늑대의 마우스 올려놨다 승전보 아아 아 승전보 안들어오네 그냥 아예 플래시로 들어갔어야 했다 사실 저는 라이저는 못잡을 줄 알았거든 답이 진짜 어떡하냐 저게 아군을 타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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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냥 리신을 계속 말려야 돼요 이거는 뒤에 무조건 리신 아군을 타냈시 어흑 아군을 타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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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를 줬는데? 어! 어! 아! 아 미친 나 죽으면 안 됐는데 아 잡나가 왜 저기서 미친 나 죽을때 맞출렸네 틀렸네 와! 못 이기나 해서? 아 그거 미지.. 비잖아 위로 쓰지 아 이쪽으로 미친 나 죽을때 아군이 타냈습니다 아 이거 피도 못 빠졌네 아.. 하지만 어그로를 끈 사이 미드가? 게임이 터져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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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C Picasso 아 잔나나 진짜 너무 기적적인 타이밍이 나온거 아냐? 잔나? 아 내가 나 이제 보지 말 걸 나이스 아 이제 너무 잘한다 근데 리사님 너무 대박이었는데 리사님 너무 잘 들어갔어 아 이런 거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안 던지고 더 열심히 하지 내가 잃고 갈게요 정수라서 와 겨우 이겼다 진짜 와 왜 이렇게 세 저거 괴물 캐릭이네 내가 그 양이일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정수 풀러는 거 못해 솔직히 내가 모르고 탐 번 1대1로 딴 거에서 거기서 게임이 터졌죠 저 피를 나무죠 나무죠 나밖에 없었네 으흐흐흐흐흐 kwest 초식이 아꼈다 나의 세게 오 너무 빨려 들어갔는데 우와 개빨랄이지 정수가 만화템이라기보다는 궁극기로 풀강을 리드로 보는 게임이라서 되게 좋더라구요 아 콤보 미스났는데 다행이다 와 아 미신드람 진짜 잘한다 아 아 아 아